안녕하세요. 2월 23일, 화요일 아침 7시 4분 이네요. 이제 오늘 또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산안토니오에 있는 에이전트 회사에 와 있고요. 손님 집으로 출발할 겁니다. 손님 집은 한 30마일 떨어져 있고요. 손님 집에 가기 전에 오늘 일할 친구들 이 땅을 먼저 찾으러 가야 됩니다. 가까운데 여기 있는데 차 안을 좀 대기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. 손님 집으로 출발해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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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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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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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. 안녕. 담당에서 드디어 대부터는 눈치로 날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